요셉의 완벽한 복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요셉의 복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종로록과 감옥살이를 하면서 순환을 당했지만 110세에 죽기까지 80년 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복의 조건은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태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햇빛과 비와 이슬입니다. 모든 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은 햇빛과 비와 이슬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샘의 복으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강과 바다와 땅의 깊은 곳까지 흐르는 시내와 끊임없이 솟는 샘입니다.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은 하나님께서 공중에서와 땅위의 생물과 동물 그리고 물속의 고기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복 개념으로 볼 때 야곱은 요셉으로 인해 자신이 받은 복은 이전 조상들의 것들에 비해서 거의 완벽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복을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복은 장수의 복, 먹고 살기 부족함이 없는 재물의 복,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복, 덕을 쌓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예의 복, 자손을 많이 두어 대를 이어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은 완벽한 지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지복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요셉의 복은 장차오실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야곱의 장작권의 완성으로 천국의 복인데 이 복의 실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며 성도들이 장착하여야 할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땅 아래의 깊은 샘의 복은 지상교회의 복입니다. 샘은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땅 아래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땅 아래 흐르게 하셔서 땅 위에 모든 생물들이 생명을 얻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셨는데 요셉의 샘의 복은 죄로 인해 죽은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리스도 교회의 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에 생명이 있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샘이 없는 사막에 생명이 없듯이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황폐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전먹이와 태의 복은 이 세상에 태어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거듭난 성도들을 잉택해 하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실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복은 야곱이 극찬했던 조상들보다 뛰어난 지복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복을 받아 잘 살고 그 당시 요셉의 가족들이 태평한 세월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상관이 없다면 현재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의 완벽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구원과 교회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셉의 복을 우리는 기리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야곱이 이렇게 크고 원대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천 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요셉의 영광을 보고 야곱은 감탄 감격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문은 요셉의 영광을 보고 그가 느낀 감격과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격한 감동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실상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고백이 지상교회의 신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기쁨과 감동의 축복기도 속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들을 쏟아내었는데 이 비밀스러운 말 속에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예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규절이 이것입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요셉의 세 가지 복이 영원할 것이며 그 복이 먼저 요셉의 머리에 영원임할 것이고 요셉의 영원한 복이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중에 나시린처럼 하나님에게 헌신되어지고 성별되어질 자가 누구일까요? 물론 내위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 오실 길을 예비했던 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작권의 영광은 야곱이 요셉에게 넘겼고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막을 내리고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로 헌신되어진 유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